오늘 정프로의 크라잉 쇼, 징징 쇼는요. 제 생애 최초의 우선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주 됐어? 우선주 뜻이 뭐예요? 아, 왜 그러세요? 저 4년 했습니다. 왜? 우선주는 보통주와 무슨 차이가 있나? 그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 우선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퀴즈로 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왜 들어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것저것 다 좋았습니다만 화학 이쪽이 아마 좋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롯데케미칼이니 이런 데가 미국 신출하고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롯데케미칼이 너무 많이 갔죠. 그렇게 가지 않은 친구 중에 누가 있을까? 따져봤는데 저의 마음을 눈녹듯 설득한 친구가 바로 금호석유. 아, 금호석유. 석유. 그래서 이건... 우선주? 약간 여기 스토리가 있는데 금호석유를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방송인가 해서 하여튼 누가 또 이런 중화하고 이쪽으로 또 우선주를 사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배당 같은 거 잘 받을 수 있다 이래서 그래? 그럼 우선주도 들어가지 뭐 이래서 일단 작년이니? 작년이죠. 올해는 지금 돈이 없어 못 사고 있어요. 지금 모으고 있어요. 원기용 모으듯이 쭉 모아서 올해 또 막 한번 샥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작년에 그래서 제가 금호석유는 금호석유는 제가 20 초반대, 21만원 이때 아마 좀 들어갔고 둘 다 산 거예요? 둘 다 샀죠. 그리고 이제 우선주는 안전하게 배당받는 거라고 해서 좀 많이 샀어요. 우선주를? 네. 우선주를 조금 많이 샀거든요. 얘는 13만원대 제가 평단이 있습니다. 그럼 한 30% 이상 물렸네요. 30% 정도 물렸죠. 오늘 또 올라서 9만 4천 6백 원이니까. 네. 자 이제 가만히 계시는 건 그만하시고 한마디씩 하시죠. 그럼 배당은 일단은 좀 곧 받으시긴 하겠네요. 그나마 이제 왜냐면 요새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이게 엠비라텍스라고 우리 라텍스 장갑 있잖아요. 그게 코로나 터지고 이제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동남아 이제 그쪽에 엠비라텍스 소재를 이제 이 회사가 수출을 하는데 대박이 난 거죠. 대박 났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돈 엄청 벌었죠. 언제? 작년에요. 작년, 재작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수요가 폭증하니까 주가 폭등했죠.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라텍스?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리오프닝하게 되면서 이제 라텍스 그때 또 설비 투자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는 좀 줄게 되니까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꺾여버린 거죠. 아니 라텍스 그 비닐 장갑 팔아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아니 원재료. 원재료를 이제. 동남아에서 그걸 생산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고무 생산이 많죠. 천연고무. 인도네시아 재계 순위가 바뀌어버렸다니까 천연고무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갖고 있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가 될 정도로 고무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걸 대체하는 게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요가 의료용부터 해가지고 또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니까 요리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 수요가 이제 폭증을 했죠. 근데 수요가 줄면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보다는 줄고 실제 엔비라텍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매주 자료들이 나와요. 이렇게 화학 데이터 보면 그게 안 올라가고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올라줘야 돼요. 근데 이제 못 올라가니까 주가는 지지부진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실적 보시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3,600억이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2조 4,000억이었어요. 거의 한 8배를 번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안 좋아요. 올해는 예상이 1조 4,000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라텍스가 좀 회복을 해야 되고 원래 금호석유의 주력은 합성고무. 타이어 그쪽 거의 1등 기업이거든요. 여기가 쌌었구나. 네, 되게 쌌었어요. 엄청 오른 종목이야. 대용주 중에. 대용주 중에. 3만 원 하다가 이렇게 올랐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도 PER이 4.3배밖에 안 돼요. PER이 매력적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픽아웃됐다 이 논리 때문에 이제 저퍼를 받긴 받는데 아, 같이 투자를 간만에 또 했는데 퍼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거 감안해도 4배 정도. 근데 이제 시장은 엔비라텍스 이거 가격 자꾸 떨어지니까. 한 1년 반 만에, 1년 반 동안에 거의 1년 만에 5배 오른 거거든. 네, 많이. 시가총액이 4조 넘거든. 4조 7천억인데 이 대용주에 속할 만한 기업이 기본적으로 한 대 6배 올랐다. 여기서 뭘 더 먹는 거지? 뭘 더 먹냐고요? 아니, 물론 이제 고점에 산 분들이라면 금호석류를 만약에 20바론때 후반에 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먹을 게 더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는 뭐 500불 때 고점 얘기 안 했습니까? 테슬라는 일단 성장산업이잖아. 이게 고무 성장산업이니? 고무? 고무가? 아니, 이게 특수가 벌어진 거지. 예를 들면 장갑을 그렇다고 뭐 10켤레 씻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아니, 여기는 장갑 말고는 없어요, 별로? 장갑하고 고무. 타이어 고무. 그게 원래 주력이에요, 타이어 고무가. 타이어 고무? 그거 세계 1등 기업인데 타이어는 지금 안 좋잖아요. 타이어 쪽은 오히려. 타이어는 리오프닝 되면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본업은 타이어야. 타이어가 타이어 이제 고무. 왜 좋아지는지 모르시죠? 전기차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가혹한 상황에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어가. 일단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가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차는 그냥 밟으면 쭉 나가잖아요. 타이어의 압력이 훨씬 더, 마모가 심해지고 그리고 무게 자체가 전기차가 더 무겁습니다. 아, 그렇겠네.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예를 들면 기존의 타이어가 한 3년 정도 쓴다고 치면 전기차는 한 2년, 4개월 이 정도로 수명이 다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들어간 거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 그럼 손절해? 손절할까요? 지금은 이거 주로 다루시는 분이 윤재성 연구원님이에요. 하나금융투자에. 그분이 추천했었죠. 굉장히 여전히 그래도 누구야? 누구? 윤재성 연구원님. 하나금융투자. 아, 그분인가? 그분이 추천한 건 오래됐는데 그분이 추천한 건 2021년도에 추천했지. 2021년? 2021년,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아마 굉장히 좋게 계속 쓰셨어요. 2020년도에 추천했어요. 여기 나오고도 얘기했지.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어제 나온 게 있어요. 어제 금호석유, 윤재성 연구원이 썼어요. 쓴 게 하나 있고 그게 제목이 뭐냐면 섹터 내 압도적인 실적 그리고 이제 어팡은 바텀하고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것 같다. 그런 좀 일부 내용이고 근데 다만 목표주가는 좀 낮췄어요. 목표주가는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가지고 얼마인데요? 이제 목표주가 27만 원으로 좀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5만 원이니까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30만 원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과거에. 목표주가 낮추는 거는 이제 괴리가 괴리가 너무 아마 벌어져서 직접 목표주가가 31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목표주가를 제시했었냐면 작년에 60만 원까지 한번 제시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엠비라텍스가 안 좋아지면서 아 60만 원까지? 목표주가 제시했었어요. 과거에? 과거에. 작년에. 그러니까 그거고 작년 최대 목표주가 60만 원 60이 목표면 40은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거 같거든요. 제 기억이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작년 그때 5월 달에 이제 60만 원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워낙 좋을 때였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뭐 이분 유계는 뭐냐면 목표주가 낮추지만 실적이 좀 다운되잖아요. 올해. 근데 여전히 뭐 이익이 견조하고 배당 수익률도 꽤 높은 편이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좀 유지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NBL 시황도 좀 바닥 통과 좀 기대된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좀 바닥권에 근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얼마에 사셨어요? 그 금호석의 우선주는? 우선주? 얘가 이제 13만 원대. 13만 원이요? 꼭지는 안 찍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배당을 꽤 아니 배당을 얼마 받았을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 배당률이? 지금 만 원 주당 만 원 만 50원 주거든요. 네. 그 우선주는? 네. 13만 원이에요 우선주? 우선주를 13만 원에 13만 원. 그러면 7.7% 정도 나오네요. 배당 수익률이. 7.7? 네. 배당 수익률이. 아 그래요? 그 가격 기준으로. 그럼 100만 원 예를 들면 천만 원씩 샀으면 제가 7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달에 들어올 거예요. 우선주가 배당이 꽤 높아요. 아 그래요? 본주랑 우선주랑 거의 가격차가 있는데도 우선주가 배당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50원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거기 아니고 약간 또 오른쪽에 다음 최고 찍고 그 다음에 샀어. 얘들아. 꽂이 온 PD도 있잖아. 옮겨주세요. 내 위치 지금 정확히 저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금호, 소규, 화학 그러면 금호, 소규, 화학 그러면 항상 주총 시즌이 되면 경영권 분쟁에 해당되는 회사거든요. 경영권 분쟁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안 오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죠. 원래는. 그런데 금호 그룹의 창업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인천 회장이 계셨는데 금호 고속 있잖아요. 네네네네. 서울, 광주에 가장 많이 거북이일 걸 아마? 거북이? 뭐요? 로고가? 금호 고속이? 금호요? 거북이? 네. 고속버스인데? 아니요. 고속버스인데. 대전 중앙고속은 사자잖아. 중앙고속은 사자입니다. 맞습니다. 금호 고속은 거북이라고. 거북이에요? 거북일 거야 아마 거북이. 원래 박인천 회장이 택시를 했어요. 택시를 하다가 버스라고. 옛날에 지방에 보면 가장 돈 많이 벌 유지들이 그 동네 버스회사 사장님이잖아. 거북이 맞는 것 같대요. 거북이 맞다니까. 거북이야. 그러다가 사세 확체 확 된 게 제2민항을 금호그룹에서 해낸 거지. 제2민항이 뭐예요? 아시아나. 아 금호 아시아나. 원래 우리나라 칼밖에 없었거든. 대한항공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미랑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시아나 그룹이 그걸 그게 이제 DJ 전우가 어쨌든 그 무렵인데 그래서 아시아나인데 그게 이제 블랙홀이었던 거예요. 금호 그룹에. 계속 적지 않아서 그때 이제 워낙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업은 괜찮았는데 그래서 다 안 좋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제기를 한 게 2007년도인가 대우건설을 샀죠.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맞아요. 대우건설. 그래서 이제 승자의 저주에 빠진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2008년도에 미국에서 딱 교육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이렇게 가는데 도처의 금호 아시아나 그룹 빌딩에다가 막 입간판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안 좋아질 거야.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하나 진짜 괜찮은 게 뭐냐 하면 금호석유 화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인천 회장님한테 회장한테 네 명의 아들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2대 회장이 박성용 회장인데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3대 회장이 박정우 회장인데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교육권 분쟁을 하는 조카 박철환 상무 이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금호석유 화학의 회장이면서 교육자가 막내 박찬구 그러니까 이제 구자 돌림인데 박성용 회장만 돌림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정구 박상구 박찬구인데 박상구 회장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나 그룹 아시아나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경영권 분쟁에 대한 주주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주가도 별로 반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시아나 그룹 금호 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계열 분리가 다 돼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호석유가 제일 좋은 회사 현재를 사실 이번에도 주총할 때 좀 박철환 상무가 제안한 게 좀 됐으면 주주분들은 바랬죠. 그냥 배당도 더 늘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졌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래서 주가 반응이 좀 이제 미미했던 거죠. 들어보니까 고속버스인데 거북이를 하셨지. 그러니까요. 그만큼 좀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네요. 안전니까? 하여튼 고속버스에 토끼를 그릴 수는 없겠지. 왜요? 가다 자면 어떡해. 꾸준히 가는 그런 거북이를 아마 상징하신 것 같은데 여튼 금호석유 금호석유 우선주 처음으로 같은 종목 두 개를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 성적은 둘 다 비슷하게 안 좋아졌고요. 그런데 한 종목을 본주도 사고 우선주도 산다는 것은 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저도 처음 해봤고 일종의 포트폴리오 개념이죠. 포트폴리오 그게 아니죠. 난 우선주 본주를 같이 사면서 포트폴리오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배당도 먹고 캐피탈 게임도 추구하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다시는 안 할 건데 한 번 해봤다 이거죠. 그 정도로 금호석유 화학이 좋아 보였나? 좋았나 보네요. 그때 하여튼 뭐가 진짜 홀렸나 봐요. 그래서 뭐 금호석유 좋구나 이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만약에 그 말씀들대로 앞으로 뭐 크게 장갑 쓸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크게 올랐다면 그리고 뭐 타이어도 뭐 지금부터는 좀 늘겠지만 그렇게 막 팍팍팍팍 늘고 이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남아있는 게 맞나 아님 지금이라도 마음 아프지만 잘라내는 게 맞을까 전기차가 타이어에 마모가 더 많다는 건 사실입니까? 뭐 희망이기도 하고요. 아니 왜냐면 전기차가 예를 들면 제로투백이라는 게 훨씬 더 적어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 화석연료를 차는 내연기관차는 막 밟으면 이렇게 되는데 전기차는 딱 밟아 놓으면 쭉 가던데 쭉 간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가더라고 아 처음 스타트할 때? 어 그럴 때 마모가 많이 되잖아 급정거 뭐 급발진 이런 거 그렇겠죠. 그렇게 그런데 전기차를 급발진을 할 때의 타이어의 상태와 내연기관차를 액셀렛 확 밟을 때의 타이어의 상태가 나는 내연기관이 훨씬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타이어 자국 나는 건 대부분 다 내연기관차의 급발진 급브레이크잖아 아니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어차피 뭐 이제 비슷할 거고 전기차는 뭐 전기차는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가던데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제로백 누가 지금 제일 빠르죠? 테슬라 왜 그렇겠습니까? 밟으면 그냥 얘네는 가속되는 1단, 2단, 3단 이런 게 없고 그냥 밟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는데 그걸 저항을 받으면서 가냐? 아니면 저항 같아? 그러니까 마모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가 따로 있어서 따로 있어요? 그런 거에 좀 더 튼튼한 네 뭐 전기차용 타이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폭인가? 그게 이제 강도가 높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무도 고문데 거기에 이제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 그게 중요하더니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 이건 쎄지 않아 쎄? 효성이요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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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롱인더랑 이제 효성 두 군데가 많네 아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보고서나 만약에 이제 이익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나온 데이터로는 2024년까지는 1조 원 정도의 순익은 유지할 것 같대요 1조 순익을 만약에 유지를 해주면 성장은 안 하더라도 퍼가 그냥 이제 4배에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저평가된 건 맞죠 그래서 여기서 배당도 예전보다 많이 주고 배당 수익률이 한 지간 7% 가까이 되거든요 이 정도 유지를 해주면 그래서 그런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 관건은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니까 MB 라텍스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력인 그 타이어 이쪽이 언제 터닝을 할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건 예측이 좀 쉽지는 않죠 지금보단 낫겠지 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윤재성 연구원 얘기는 좀 바닥은 나온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기다려 빠졌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MBL 시향도 좀 바닥 같다 그런데 이 뭐야? 우선주는 펄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우선주는 펄을 계산할 수는 없죠 아 그래요? 본주에 동행하기 때문에 네이버 보니까 그냥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금호석유를 계산할 때 금호석유 본주에 우선주 주식을 다 더해야 돼요 더해서 이제 펄을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쳐가지고 그것 또 해서 더하는 거 있죠 저기 저단사체 미전환 물량 네 그런 것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주 물량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괴리율이 얼마예요? 우선주와 본주 사이에 지금 본주가 15만 6천 원 본주가 15만 원이고 우선은 9만 5천 원 괴리율이 그 정도면 평이 한 거네 네 평이 한 거네 어쩔 때는 우선주가 더 비싼 데들도 있었거든 우선주가 아주 주식수가 작은 경우 있어요 삼성중공원 같은 거 삼성중공원 네 거기는 우선주가 훨씬 비싸죠 그렇죠 아유 주주분들 많이 또 놀라셨네요 정프로 샀다는 얘기 많이들 놀라신 거 같아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충격이 좀 덜한가 봐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는데 그냥 지금 와서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어제 그 이오테크닉스 이제 올라간 거 보시고 오히려 좀 힘을 얻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프로 종목이라 무조건 막 내리꼽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금호소교화 주주들은 그래도 침착하게 현상을 받아들이시는 느낌 확실히 우량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너무 막도 보완에도 가지 않으시고 여러분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한번 볼게 정프로의 징징쇼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 살생부로 이름을 바꾸라는데 살생부로 문상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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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주까지 살 줄 몰랐다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피한당 무선주로 피해가는 것도 빈틈은 없습니다 정프로가 이번 기회에 우선주까지 한번 해봤으니까 배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선주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주주총회를 갔어야지 자기가 금오석이요? 네 얘기를 하라고 나 우선주도 투자했고요 본주도 갖고 있어요 자 정프로 징징쇼씨 오늘은 금오석유 금오석유 우선주 두 주식 주가로 한번 살짝 한번 짚어봤고요 어쨌든 뭐 나는 잘 손이 안 나가더라고 이런 회사들? 왜냐하면 일단 너무 올랐다 그게 아니고 가족들끼리 싸우면 되나 아 거기에 삼촌하고 서로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잘 경영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조금 마음이 걸리셨군요 그런 게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가족 간의 불화 다 투자인데 뭐 돈 엄청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금오석유는 제가 또 잘 한번 보면서 공부 좀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징징쇼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원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